너 뭐하는 거야? 내가 졌네 너 뭐하는 듯이냐고 아, 웃으려 그냥 놓쳤어 이거냐?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는 게? 너 이런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지? 다시 던져 나 다시 던져도 못 이겨 그냥 좀 멋있게 지워치게 해줘라 혼자 개품 잡지 말고 다시 던지라고 무슨 말이야 뭐, what you said making sure I won, is that what this is? You think I'll be thankful that you did this, huh? Take another throw 그리고 아직은 안 될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? 지영, 이거 짜증나! 멍땡해 하고 진짜 진짜 자세히 해놨!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너는 정말 감사합니다. 또 한 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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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지? 잃어버렸어. 끊지마. 뭐하는지? 이 뵙이 빠져나가. 이 뵙이 빠져나가. 너는 잘 안 하고싶어? 너는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당신은 정말 감사합니다?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내가 안 할 수 있을까? 아무튼. 잃어버린 스틸. 잃어버린 아무것도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 이 뵙이 빠져나가. 뭐하는지? 왜 이렇게 은행에 빠져나가를 할 수 있는지? 내가 이 뵙이 빠져나가? I내로드가를 할 수 있는지. 그라위대로isson 2000년? 너는 어떻게 은행을 지고? 라는게 없든. 열고. 이런거는 그가를 지고? 너는 어떻게 말했어? 다가야되고 싶다면... 마이크가 다시 알아! 물론이 혹시 마이크가 안 들을지, 아... 마이크가 잊지 못해서... 마이크가 잊지 못해서, 마이크가 다시!